안녕하세요 셰프 찬양경 네 안녕하세요 셰프 김성욱입니다 아 우리 요리를 지금 좋아하시고 도전하시는 풋나무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진짜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고난의 길을 걷다보면 언젠간 셰프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언젠간 셰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리 꿈나무 이제 꿈나무잖아요 나무는 새싹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로 바뀌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싹이 큰 나무로 그 다음날 바뀌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요리 꿈나무니까 정말 나무라고 생각해서 이 요리를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cj 도낫 캠프 화이팅 예예예 emph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